올해 1분기 주가연계증권 발행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.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체를 포함한 발행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.7% 감소한 8조 9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직전분기와 비교하면 73.9% 감소한 수준입니다. 발행 형태별로는 공모발행이 전체 발행 금액의 86.5%, 사모발행이 13.5%를 차지했습니다. 공모발행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.9% 감소했고, 사모발행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% 줄었습니다.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S가 전체 발행 금액의 50.1%, 국내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S가 42.4%를 차지했습니다. 지수형 ELS가 4.55%를 차지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